수고하십니다. SFA 매수가는 44,700원, 비중은 10% 추가 매수를 해서 끌고 가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SFA는 지금 42,550원입니다. 우리 수정자분은 44,700원, 약간의 손실 구간이 있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4만원과 44,000원 사이에서 박스권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네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좀 뚫어낼 수 있을까요? SFA 같은 경우에 반도체 대장주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종목이 느리다라는 단점이 좀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이제 쏙셀이라든지 외국계 반도체 ETF 3배짜리 종목들이 다시 반등이 많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반도체에 대한 매기세가 다시 한번 좀 돌아서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시장이 가려면 결국 반도체가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의 가장 큰 시총을 차지하는 게 삼성전자 또 SK하이닉스입니다. 삼성전자가 상방이 닫히다 보니까 그에 추종했던 SFA 종목도 좀 다소 늦어지는 국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도체는 장기 투자자로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흐름에 포지션을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상방이 닫혀가는 그림이 좀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매수당가가 44,700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매수당가까지 충분히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지와 저항으로 봤을 때 어쨌든 모든 이동평균선이 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지대가 충분히 받쳐질 수 있다는 부분이고 다만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에서 44,700원에 저항이 많이 보이다 보니까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그냥 원래 본전 44,700원을 좀 제시드리고요. 만약에 이탈라인을 말씀드리게 된다면 지금 120선 라인입니다. 120선 라인인 38,000원 이탈한다면 약세 흐름이 지속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는 매수가 말씀을 하셨고요. 손철가는 38,000원 부근으로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유튜브입니다. 김도연님께서 에이스테크 22,300원의 20%입니다. 오늘 올라오고 있는데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역시 예상했던 대로 5G 관련주가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앞서 시장 정리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오늘 굉장히 오랜만에 5G 관련주가 제가 특징 섹터로 부르는 날이 왔네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481선 대부분의 5G 종목들이 2년 평균선 근처에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너무 많이 빠진 거 아니야? 이 기술적 반등과 심적 반등 구간까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워낙 종목이 바닥주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앞서 이야기 드렸다시피 돈이 몰릴 수 있는 곳은 소외주로 좀 몰리는 경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식이 6개월 선행지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6개월 선행지표라고 했을 때 제가 1차례도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11월에서 12월에 5G가 개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5G가 보완이 되거나 6G로 넘어가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흐름선상에서 6개월 딱 6월달이죠 내일이 그러다 보니까 6월달에 5G가 6개월 선행지표 과정으로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2분기까지 실적은 제가 좋을 거라고 예상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는 로직은 아니다라고 아직까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이제는 저점을 잡고 기술적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부분에서 의의를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차트 보시게 되면 481선 정확하게 연두색선인데 481선을 딱 닫고서 올라가게 됩니다. 481선을 닫고 올라가게 되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단기평에서 지금 즉 241선과 그리고 기타 이동평에서 저항이 21,000원에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2,400원이면 조금 아쉬울 수 있다. 다시 왔다가 밀릴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스윙적인 관점에서 볼 땐 21,400원에 매도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좀 길게 보실 수 있다고 하면 26,000원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 21,400원 매수가 말씀드리고 지지 라인은 13,900원 원래 저점 라인이 이탈되게 된다면 더 하락을 해서 결국은 1,200선인 9,300원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는 부분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다지기가 끝났다 이렇게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정도 바닥 다지기는 끝났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단기로 봤을 때는 21,400원 조금 더 볼 수 있다 하신다면 26,000원 설명을 해드렸고요. 지지 라인으로 13,900원 잡아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입니다. 7151님께서 안녕하세요. 게임빌 매수가는 52,500원의 20%입니다. 손절을 해야 될까요? 추미해도 될까요? 대응 전략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 종목은 우리 시청자분은 꽤 좀 위에서 잡으셨어요. 왜냐하면 매수하신 이후로 계속 지금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덧 39,900원까지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전문가님 게임빌은 요즘 주가가 굉장히 지지부진하네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제목은 별이 되어라처럼 주식이 별이 됐어야 되는 건데 제목대로 안 돼서 좀 안타까운 부분은 사실은 좀 있습니다. 게임빌 같은 경우는 어차피 컴퓨터스와 함께 쌍도마차로 해서 가야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이제 게임이라는 시장 자체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직 간과하고 있는 게 게임 시장에서 확장될 수 있는 로직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는 근데 게임주만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제가 많은 쪽과 논의를 해본 결과 메타버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결국은 고화질입니다. 그러니까 게임주와 화질과 관련된 종목이 잘 됐을 때 결국은 메타버스가 성공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힌트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지금 NFT라고 해서 대체 불가능한 토큰 해가지고 이제는 그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어떤 시장에서만 거래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체 불가능한 토큰은 결국 온라인상에서 장면이라든지 흐름 요즘에 유튜브에서 동생한테 찌르는 게 있습니다. 찌르는 영상이 10억 단위에 팔렸다. 이런 정도의 어떤 가치가 이제 결국은 온라인상에도 매겨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게임과 엮여서 진행될 수 있다는 부분이 앞으로 시장이 열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다지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21선에서 다지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부분 급등하면 121선 혹은 241선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데 머니, 즉 머니플로우 인덱스가 다시 돌아서면서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국면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매수한가 5만 2,500원인데 좀 높게 사신 부분은 좀 안타깝습니다. 종목 자체가 좀 오워 퍼포밍된 부분은 맞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4만 9천원, 4만 9천원에서 좀 일부 매도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인적인 목표가 4만 9천원 좀 제시를 드리고요. 241, 481선인데 좀 손절 라인이 깊을 수 있습니다. 3만 6천원은 손절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머니플로우 인덱스가 들어섰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을 하면 잡을 수 있다.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라고 하셨고요. 우선 4만 9천원쯤에서는 일부 매도 전략 권고를 해드렸고요. 손절가로는 3만 6천원 제시를 했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입니다. 9825님께서 안녕하세요. 신일제약 1만 9,100원에 28% 대응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요즘 뭐 제약주는 대부분 또 지지부진한 종목들이 많아서 이 종목도 그중 하나네요. 전문가님. 신일제약은 어떻게 좀 시원하게 시세가 나올까요? 어떻게 보세요? 신일제약은 시세가 한 번 시원하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힘든 겁니다. 제가 한 번 그런 얘기를 드려요. 10배 이상 한 번 상승을 한 종목은 좀 쉬었다 접근하셔라. 그런데 그 10배를 가게 되면 주식의 전문용어 중에 템백어라는 게 있습니다. 템백어라는 것은 쉽게 바닥에서 10배 간 종목입니다. 10배를 가고 나면 모든 힘을 다 쏟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단 좀 누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일제약 같은 경우도 주가가 굉장히 낮은 자리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낮은 자리 5천원부터 56,250원까지 갔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여기서 또 힘을 쓰려고 하면 병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쉬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즈 중에서 코로나 이슈로 신일제약도 좀 움직였었는데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죠. 쉬는 자리가 어느 자리가 되냐면 급등을 하고 나서 240호는 481선에서 브레이킹이 걸립니다. 지금 아까 전에 5G 같은 경우도 481선에서 지금 2년 평균선이죠. 2년 평균선에서 브레이킹이 걸렸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481선에서 브레이킹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자금 이탈이 멈추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터너라운드 하기에는 다소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자리에서는 그냥 횡무 구간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매수당가 19,100원인데 다행인 부분은 한 19,000원 부분까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욕심을 내시는 것보다는 본전에서 매도를 하시고 나오신 전략이 유리하다. 그리고 지금 1,205년 평균선이 1,300원인데 1,300원 이탈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00원 중시가 보시고 본전 매도 전략 제시드리겠습니다. 지금 크게 올라가기는 좀 다소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닥에서 한 10배 정도 오른 종목들은 접근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팁을 제시를 해드렸고요. 가격 전략까지 설명해드렸습니다. 다음 상단 유튜브로 가보겠습니다. 보람짝님께서 현대위아 매수가는 8만 4,700원에 20% 목표가 수고스럽지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자동차주가 지난주 금요일 동반 강세 상승의 신호탄을 쐈고 오늘도 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 다 올라가고 기아는 좀 쉬네요. 현대위아가 지금 역시 1% 가량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거의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까지 거의 다 왔어요. 전문가님.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자동차주는 단기로 보냐 장기로 보냐 싸움인 것 같습니다. 단기로 봤을 때는 지금 구간이 거의 적정 가치라고 보고 있고요. 장기로 볼 때는 슈퍼사이클에 오고 갈 수 있는 게 사실 요즘에 자동차를 주문해 보면 트럭 같은 경우는 전기차가 힘이 많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가솔린이나 내연기관 쪽 자동차를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주문을 하면 거의 주문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 전기차나 수소차로 변화되는 시점에서는 결국은 웬만하면 결국은 가솔린이나 혹은 내연기관 쪽 차를 아니 내연기관 차죠. 내연기관 차를 잘 안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건데 사이클 자체가 변화되는 사이클입니다. 즉 자동차에 대한 새로운 사이클의 수요는 증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 과도기 속에서 근데 매출의 일부는 내연기관 쪽은 줄고 그 다음에 전기차나 수소차는 증가되기 때문에 여기가 딱 그 맞아지는 자리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격한 성장이 만들어지진 않고요. 나중에 이것이 완전히 전기와 수소차로 전향되었을 때 이때 이제 실적은 폭발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주가적인 측면에서 보셨을 때는 지금 자리에서는 더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저항과 지지로 봤을 때 8만 9천 원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8만 9천 원을 좀 제시드리겠고요. 자 전제점이 이탈하면 이건 추세 이탈입니다. 6만 8천 원 이탈시는 추세 이탈이라고 참고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는 8만 9천 원 한 손철가는 6만 8천 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역시 유튜브로 가볼게요. 김하늘 님께서 KMH 1만 1,900원의 20%입니다. 목표가 부탁합니다. 지금 손실 중인데 추가 매수하기는 비중이 어떨지요? 오늘은 꼭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자 이 종목도 지지부진합니다. 전문가님. 뚜렷한 모멘텀도 잘 보이진 않는 것 같은데 좀 숨어있는 모멘텀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일단은 이제 여기에 송출 사업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속 기업으로는 아시아 경기라든지 그 다음에 KMH, 신라, 레저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컨트리 클럽도 있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것을 관리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보는 부분이 뭐냐면 이 종목은 사실은 펀더멘탈보다는 어떤 기대값이 좀 더 강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왜 무상증자라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나한테 주식이 두 자리가 들어오니까 좋다라고 판단하지만 사실 제약바이오라든지 최근에 무상증자를 많이 하는 이유는 주가가 싸게 보이려는 효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심리적으로 특히 개인 초보자분들한테 5만원짜리 주식을 한 주 사시네요. 5천원짜리 주식을 열 주 사실래요. 그러면 대부님은 어떤 답을 택하는지 아십니까? 작게 많이 살려죠. 그렇죠. 5천원에 열 주 사는 건 싸게 산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무상증자라는 것은 주가 부양 효과가 좀 있다는 부분이 그 부분이고요. 다만 단점은 들고 있는 사람은 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100주만 들고 싶은데 200주가 돼버렸네? 그럼 100주는 팔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로직 속에서 어떠한 과정이 이기느냐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주가 바닥에서 지금 점점점점점점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서 턴으라운드 하는 구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중바닥을 찍고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악성 매물이 좀 보이고 있고요. 지금 11,900원에서 매수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무상증자 발생하고 행보가 길어지면 조금 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반전이 나와서 12,400원이 올라오면 여기 저항이 많거든요. 12,400원이 오면 전량 정리 의견 드리겠고요. 240,000원은 이탈하지 않을 게 좋을 것 같습니다. 9,200원은 이탈식 약세 흐름이 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우선 목표가로는 12,400원 설명을 했고요. 선출가는 9,200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상담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로 가보겠습니다. 4187님께서 더존 비지온 8만 4,200원의 비지온 20%입니다. 목표가를 10만 원 이상 잡았는데 갈까요? 간다면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더존 비지온도 힘이 빠진 지는 꽤 오래됐네요. 한 5월 초부터 쭉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이 시청자분께서는 10만 원 이상으로 목표가를 잡으신데요.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괜찮은 목표가? 가능한 목표가일까요? 회사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회사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결국은 우리가 경영정보시스템에서 MIS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ERP 시스템이라든지 결국은 모든 경영이 인터넷으로, 클라우드로 모두 다 된다.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항상 상장사들을 바라볼 때 이런 관점을 가져요. 왜 굴뚝 없는 기업들이 잘 갈까? 왜 굴뚝 있는 기업들이 잘 안 갈까? 저는 사실은 저평가 기업들은 다 지방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종목은 정말 안 가요. 그런데 결국은 판교라든지 서울에 있는 기업들은 정말 잘 가요. 그 부분이 뭐냐면 결국은 기대치가 주식이 항상 반영되고요. 그다음에 1대 다수의 탁을 보는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조업이라는 것은 1의 가치에 따라 1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소프트웨어는 개발을 하게 되면 처음에 개발비율이 많이 들어갈지언정 나중에 확산속도는 훨씬 더 빠릅니다. 그런 부분이 게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처럼 ERP 시스템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도전 비즈오는 그런 가치를 평가해서 반영이 돼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도 2020년도 12월 달에 767억의 영업이익을 냈고요. 3월 달에 175억의 영업이익을 냈기 때문에 작년도에 준환은 실적이 지금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800억의 매출을 낸다 하더라도 지금 시총이 2조 5천억이라고 하면 거의 30배 거의 맥시멈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면 3년 추정치로 이 종목의 실적이 5% 이상 꾸준히 증가된다는 전제가 깔려야지만 그 이상 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자리는 분명히 정천가치 이상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저는 5% 이상 성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러면 그 가치로 봤을 때 1,000억을 냈을 때 3조라고 봅니다. 그럼 3조의 가치로 봤을 때 지금 자리에서 20% 정도 상승 흐름이 더 남았습니다. 현재 2조 5천억이기 때문에 그럼 20% 상승 흐름이 현재 주가가 8만 2,300원이면 맥시멈 1,600원이 붙게 되죠. 그럼 9만 6천원 지금 10만원의 저항대가 많기 때문에 10만원 바라보다가 무너질 수가 있으니까요. 9만 6천원의 적정가치 계산값으로 매도를 하시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고요. 손전라인은 7만 7,200원 제시드리겠는데 이건 지금의 가치보다는 미래 밸류에이션을 갖고 투자해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부분은 참고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전망 굉장히 좋게 보셨습니다만 10만원 부근에서 워낙에 또 매도하려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한 9만 6천원 정도로 목표가를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상담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로 가볼게요. 별림공주님께서 전문가님, LF 19,100원의 5%입니다. 오늘 신고가 달성했는데 목표가를 얼마로 잡고 가는 게 나을까요? 매번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일단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들은 목표가를 잡기가 쉽지는 않겠지만요. 전문가님, 요즘 의료주들이 워낙에 잘 나갑니다. 또 골프하는 사람들이 정말 저 빼고 다 골프 치는 것 같더라고요. 많아지고 있어서 골프 의료 쪽도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목표가를 설정해볼까요? 네, LF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종목이죠. 대표적인 의료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에 텔로메이드라든지 그 다음에 푸조이 많은 의료 제품들이 있습니다. 물론 PXG라든지 해외 제품들도 많겠지만 최근에 말씀하셨다시피 골프 관련돼서 의료 관련된 종목들이 참 잘 가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아저씨라고 하면 요즘에 아저씨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데 등산복을 입었어요. 그런데 평상복을 대부분 요즘에 또 골프복을 입으세요. 맞아요. 그런데 골프복이 조금 더 예쁜 모습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골프복에 대한 가치로 봤을 때 혹은 의료 관련된 종목으로 봤을 때는 메리트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G 패션이 약자가 LF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디자인이 많이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닥스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라푸마 이런 쪽에 대해서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주가가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면서 모든 2평을 좀 장악했습니다. 장악했고요. 쭉 보시게 되면 저항 구간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종목은 지지와 저항을 잘 봐야 됩니다. 지지와 저항을 쫙 봤을 때 지금 지지와 저항에서 23,500원까지 저항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23,500원에는 목표가를 좀 제시 드리겠고요. 이동평은 잘 타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소혜주가 의류주였기 때문에 의류주 쪽으로 좀 자금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런 것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라인은 19,100원에 타셨는데 딱 그 18,800원 이탈하면 좀 약세으로 바뀔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에 의류주들이 포스트 코로나 종목으로 가고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 23,500원. 워낙에 2평선을 타고 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쯤에서 매도를 권해드렸고요. 손절간에 18,800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 유튜브입니다. 베네치아님께서 인포뱅크 14,150원의 10%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13,850원입니다. 약간의 손실을 보고 있으신 상황인데 인포뱅크는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인포뱅크 같은 경우는 여기도 유무선 방송 소프트웨어라든지 IT. 그럼 이제 지역을 확인해봐야겠죠. 판교에 있습니다. 판교에 있으면 대부분이 뚜껑 없는 사업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거의 이제 벤처라든지 IT 창업 적정 가치 계산이긴 한데 좀 다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꿈을 먹고 사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재 매출액이 3월 기준으로 317억 정도 나왔고요. 영업이 한 7억 정도 나왔습니다. 천억 정도를 매출액을 꾸준하게 1200억 정도를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시총이 1204억 정도 그러니까 매출액과 시총이 지금 같은 로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의 장점은 그래도 부채가 작다라는 장점이 좀 있고요. 근데 이런 가치로 봤을 때 지금 자리에서 참 쉽지 않은 구간이 좀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위꼬리가 3번 달렸습니다. 위꼬리가 3번 달렸는데 그 자리가 17,500원입니다. 시도를 하고 또 하는데 쉽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지금 상방 추세는 탔습니다. 머니플로우 인덱스에서도 돈은 납입되고 있기 때문에 즉 시장에서 자금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는 탈 수 있는데 과연 그겁니다. 17,500원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인가? 아직은 저는 잘 모르겠다. 왜냐하면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확실하게 개선된 부분이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4,800원에는 한번 정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표가는 14,800원 좀 제시를 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지금 두 개 이동평균선이 모여있던 12,000원짜리 이탈한다면 손절하시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목표가는 14,800원 손절가는 12,000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입니다. 5237님께서 메디톡스 비중은 15%, 21만 원에 매수했고요. 평단 20만 원입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자, 메디톡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디톡스 지금 17만 500원입니다. 평단 20만 원인데 그 이후로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메디톡스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어려운 종목입니다. 제가 원래 쫙쫙 치고 나가는 스타일인데 이 종목은 어렵네요. 어떤 유의사고? 왜냐하면 사건사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대웅제약이랑도 지금 FDA 관련해서 좀 이슈가 있고요. 최근에 이제 톡이라는 것이 결국은 독을 갖고 만드는 제품인데 보톡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톡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유효성과 그 다음에 안정성 특히 안정성 측면, 유효성은 잘 맞죠? 안정성 측면에서도 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메디톡스는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다는 기본 전제로 좀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괜찮다라는 전제가 좀 깔려있는 사항이고요. 제가 볼 때 주가 반등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이 턴 라운드가 나오게 된다면 20만원은 22만원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22만원까지 나오는데 481선은 강력한 저항대가 됐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2년 평균치에 맞고서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22만원, 적정 가치는 35만원입니다. 사실 문제만 없다면 이 종목은 35만원인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존재합니다. 사람이 관련돼 있습니다. 모든 기업들은 단순히 데이터만 갖고 갈 수 있는 분석법이 아닙니다. 정성적인 분석법도 필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22만원, 회사 문제 없으면 35만원입니다. 근데 35만원은 회사에 대해서 좀 더 추이를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22만원 제시를 드리겠고 손절 라인은 16만 4천원 제시드리겠는데 일단은 회사는 좋아지고 있고 머니플로우 인덱스, 자금 음상으로는 자금이 나가고 있지 않다,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은 참고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은 우선은 단기적으로는 22만원, 그래도 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간 목표가를 설정을 해드렸고요. 문제만 없다면, 별탈만 없다면 35만원까지도 본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손절가로는 16만 4천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문자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9927님께서 동진세미캠 33,800원에 20%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진단 부탁해요. 라고 하셨는데요. 자, 동진세미캠도 요즘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종목은 이제 전공정, 반도체 전공정 관련주인데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반도체 주니까 또 시간이 지나면 좀 괜찮아질까요? 네, 회사는 굉장히 좋습니다. 회사는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요기업 같은 경우 반도체 화학물 만드는 업체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언제든지 좀 주화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예전에 국산화 관련된 반도체 수혜주로서 주화를 받았던 종목이고요. 작년도에 한 1,200억 정도 매출을 했고 이번 3월 달도 한 290억 정도 매출을 하면서 그냥 어떤 단순 계산으로 봤을 땐 1,200억 정도 무난히 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도체 전공정이 예전에 대한민국 펄을 계산하면 9에서 10입니다. 그러면 지금 1,263억일 때 10을 계산하면 1조 2천억 정도가 적정 가치입니다. 사실은 포스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과하게 평가된 부분들 때문에 많이 올라간 기업들이 있는데 사실 지금 1조 4천억 정도 되니까 그러면 한 펄 19관 정도? 영업이 기준, 저는 단기 순위 펄을 안 보고 영업이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1,200억 정도 했을 때 1조 2천억 정도는 무난하다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간다면 한 1조 9천억? 2조? 2조를 했을 때 조금 높다 저는 사실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2조 기준으로 잡았을 때 30% 정도 상승 흐름이 있다라고 했을 경우 이거의 최대치, 최대치는 저는 한 3만 6천 원 정도 봅니다. 3만 5, 6천 원. 그러니까 이게 자꾸 3만 6천 원 내면 아직은 높은데 아직은 높은데 하면 자꾸 눌리는 거니까 이게 단순히 차트만 보고 접근하시는 것이 아니라 적정 가치를 자꾸 계산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3만 4천 원 정도까지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만 4천 원까지는 아 근데 3만 3천 8백 원에 매수하셨네요. 근데 다음부터 적정 가치 좀 계산하셔서 접근하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자꾸 그 부분 좀 말씀드리고요. 3만 4천 원 목표가를 좀 제시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이런 건 포위 큽니다. 2만 3천 원. 결국은 481선 이탈시 손절 라인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3만 4천 원 정도로 목표가 설정을 해드렸고요. 손절가 2만 8천 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상단 유튜브입니다. M.M.님께서 DL, E.N.C. 매수가는 13만 3,799원의 20% 건설주가 좋다고 해서 매수를 했는데 계속 가져가야 할지 꼭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건설주는 정말 요즘 오팡이 좋긴 하죠 전문가님. 주가도 잘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DL, E.N.C. 이 편한 세상 보유하고 있는 회사죠. 어떻게 보세요? 많이 올랐고 조금 조성받다가 다시 올라오는 것 같거든요. 참 대한민국은 아파트값이 참 비쌉니다. 너무 비싸요. 특히 서울 집값은 또.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 브랜드 달린. 아 그러니까요. 이 편한 세상도 그 중에 하나죠 사실은. 근데 DL이 여기 지금 이데일리 건물에서도 보이는. 처음에 제가 깜빡한 게 DL이 뭐였지? 이랬는데 대림입니다. 대림. 맞아요. 근데 좀 고급화. 그 다음에 국제화를 위해서 DL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DL, E.N.C.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나쁘진 않습니다. 사실 말씀하셨다시피 가장 중요한 게 이 편한 세상이 우리에겐 가장 크게 좀 와닿을 수 있는 것 같고요. 근데 프리미엄 브랜드가 있었는데 이게 아크로리모파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좀 가지고 있으면서 고급화 전략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이 지금 3월 기준으로 1,236억 곱하기 4하면 5천억 정도 잡히고 있는데 시총이 2조 5천억이면 5 정도. 5 정도면 아직 뭐 높다 이 정도는 아니에요 사실은. 한 7, 8 정도 가해집니다. 건설주는 원래 저평가됩니다. 그래서 7에서 8 정도가 적정가니까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제가 볼 때 한 3조 정도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3조 정도 넘어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20% 정도 더 상승 밸류에이션을 측정할 수 있겠죠. 그러면 28만 원 정도 더 더하면 되니까 26만 원이죠. 그러면 한 16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무난할 것 같습니다. 목표까지 16만 원 좀 제시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128,000원 정도 좀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